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의 형식, 또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id, title, description, 언제 만들었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author라고 되어있는 것은 저자인데 1이라는 뜻은 이 글은 egoing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사람은 개발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번 표현해 봅시다. 저는 main.js 기준으로 할 건데 여러분이 web을 하고 있다면 web.html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코드부터 한번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만들면 db.json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안에다가 정보들을 넣으려고 하면 우리가 늘 정보를 어디다 넣을 것인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코드가 default예요. 그래서 topic과 author가 저장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default 값으로 topic author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topic이라고 하는 것이 json 파일 없으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배열이다. 즉, 순서가 있는 정보라는 뜻이고 author도 마찬가지. 배열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카피한 다음에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node-main.js 엔터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topic과 author라고 하는 두 개의 property가 json 파일 안에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카피해서 웹으로 가져간 다음에 웹에서 붙여넣기 하고요. 자, 웹서버를 키고 애플리케이션을 킨 다음에 리로드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db라고 하는 키 값으로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의 topic과 author라고 하는 property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